학교에 갑니다.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격식체 지금 어디에 갑니까? 학교에 갑니다. 위사 씨는요? 학교에 갑니다. 위사 씨는요? 저는 우체국에 갑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저는 우체국에 갑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격식체 지금 어디에 갑니까? 지금 어디 어디에 갑니까? 학교에 갑니다. 리사 씨는요? 학교에 갑니다. 저는 우체국에 갑니다. 우체국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발음 지금 어디에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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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갑니다. 리사 씨는요? 갑니다. 저는 우체국에 갑니다. 우체국에 우체국에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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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임말 지금 어디에 가요? 지금 어디에 가요? 지금 어디에 가요? 지금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요. 리사 씨는요? 학교에 가요. 리사 씨는요? 저는 우체국에 가요. 안녕히 가세요. 저는 우체국에 가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높임말 지금 어디에 가요? 지금 어디에 가요? 지금 에 가요? 학교에 가요. 리사 씨는요?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요. 저는 우체국에 가요. 저는 우체국에 가요. 우체국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발음 지금 어디에 가요? 학교에 가요. 리사 씨는요? 저는 우체국에 가요. 우체국에 가요. 우체et국에 가요. 우체국에 웜체еть국에 가요. 한말 지금 어디에 가? 지금 어디에 가? 학교에 가. 너는? 학교에 가. 너는? 나는 우체국에 가. 잘 가. 반말 지금 어디에 가? 지금 어디에 가? 가. 학교에 가. 너는 학교에 가. 나는 우체국에 가. 우체국 어, 잘 가. 어, 잘 가. 발음 지금 어디에 가? 학교에 가. 너는? 나는 우체국에 가. 우체국에 어, 잘 가. 다시 한번 읽으세요. 지금 어디에 갑니까? 학교에 갑니다. 의사 씨는요? 저는 우체국에 갑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저는 우체국에 갑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높임말 지금 어디에 가요? 지금 어디에 가요? 학교에 가요. 리사 씨는요? 학교에 가요. 리사 씨는요? 저는 우체국에 가요. 안녕히 가세요. 저는 우체국에 가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반말 지금 어디에 가? 학교에 가 너는? 나는 우체국에 가 잘 가 나는 우체국에 가 잘 가 어, 잘 가 어, 잘 가 같은 뜻, 다른 표현 어디에 가십니까? 어디에 갑니까? 어디에 가세요?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 어디에 가 어디에 가니 저는 우체국에 갑니다. 저는 우체국에 가요. 나는 우체국에 가 저는 우체국에 가 안녕히 가 안녕히 가세요 잘 가 어디에 가요? 안녕히 가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